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1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명 증가한 총 982명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38명으로 전주 29명 대비 9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5명, 70대 8명, 80대 19명, 90세 이상 6명입니다. 사망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23명, 백신 접종 완료자는 15명으로 사망자의 60.5%가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28명 증가한 11만 4,508명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일 6일까지 한 주간 도내 확진자 수는 4,975명으로 전주 대비 513명 증가했으며 일평균 확진자는 707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717명으로 전주 786명 대비 69명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1,34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 937명 대비 406명 증가한 수치로 전체 확진자의 27%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0세 미만에서 1,2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주 1,204명 대비 82명 증가한 수치로 전체 확진자 중 25.8%를 차지합니다. 최근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0월 1주차에 637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추가 접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1월 8일 18시 기준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1,695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재택치료 중 70명은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35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으며 1015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도내 신규 확진자의 약 30% 이상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군의 보건소와 협력 오류기관 등과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청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302개입니다. 현재 1,789 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78%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정부는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대상이며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34개 병원에서 중등증 388병상,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준중증 77병상 등 총 465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시설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코로나 치료 전담 병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1월 18일 18시 기준 1,25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10월에 발생한 도내 고위험 짓단 사례입니다. 10월 도내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사례는 25건이며 관련 확진자는 655명입니다. 시설별로는 요양원이 13건에 3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5건 180명, 주간보호센터 5건에 93명, 정신병원 1건에 6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 가능한 관련 확진자 533명 중 미접종자는 7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를 차지했으며 완전접종자는 403명으로 76%를 차지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며 돌파 감염 방지를 위한 추가 접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1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032만 2323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77.5%에 해당합니다. 1대 이상 접종을 받으신 분은 총 88만 6845명으로 도 인구 대비해서 81.8%입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2786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청 사례이며 중환자실의 입원 등 중증 사례는 5건, 사망 사례는 총 8건 보고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추가접종은 지난달부터 실시 중이며 양생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도 어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추가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신속한 추가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